자, 난쟁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아 왜 저래? 디저트 시켜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구만! 응! 꿀밤이가 시켰어 지금! 꿀밤이가 디저트 3구에서 디저트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해볼 차원은 디저트 3구 오비! 짜잔! 이거는 정답을 맞추면서 갈 수 있고 꿀밤이가 그래도 오늘 좀 시켰으니까 이름을 알지 않겠어? 이거는 딸기 들어갈 것 같아! 딸기고 순우유로 만든 그건데 순우유 딸기? 케익이야 케익! 어쨌든 케익! 순우유 딸기 생크림? 이름이 밀크모식 이런 걸걸? 딸기 밀크모식갱? 딸기 밀크모식갱? 딸기! 딸기 밀크... 밀크 케익?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좀 더 필요 없어? 어디 보자! 야! 딸기 요거트 라떼 케익이 아니라 라떼잖아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건 녹차! 어쨌든 1층은 딸기 요거트 라떼였고요. 이거 녹차? 뭐야 그럼 이거 혹시 음료수 쪽으로 가는 건가? 케익이 아니라? 그런가봐 이거 녹차 라떼? 녹차... 어? 그러면 저기 딸기 요거트 라떼였으니까 여기 녹차 요거트 라떼 어때? 근데 녹차는 보통 요거트를 안하잖아 할 수도 있지! 아니야? 그거 같아... 아유 그런가? 나는 그냥 녹차 라떼! 응! 알겠어 그러면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야 이거 바닥 사라지는데요? 이거 없어지거든? 동시에 가자! 아니 동시에 요즘에 우리 한칸씩 맡아서 가는거 어때? 내가 저 흰색깔 밟을 테니까 너가 초록색깔 하면서 가는거 어때? 해볼까? 매우 똑똑해 인정! 가자 시작! 내가 초록색! 이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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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어 안되나? 넓나? 어린정! 아 끄티 끄티 아주 좋아요! 이거도 없어지진 않겠죠? 어어 안타 안타! 안탄다고? 솔직히 저거! 저 발판 싫어! 오 녹차 라떼! 오! 오! 녹차 라떼! 오! 맞춘거 아니야? 너 녹차 했었잖아! 라떼라고 했어? 에이 그건 맞춘거지! 그정도만 맞춘거야! 나 라떼한거 같아! 나 라떼한거 같아! 그래! 예정도만 맞췄지! 안해서도 맞췄어! 아 여기! 밀크티!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인절미 말고 그 뭐지? 미숫가루! 아니야! 이거 밀크티야! 빨리 와! 빨리 와! 잘해! 근데 내가 이거 확실해! 왜냐면 아까전에 어! 밀크티 봤는데 딱 이 색깔이었거든! 아 이런 색깔이 섞여있어? 응! 딱 이 색깔이었어! 진짜야! 아 진짜? 알았어 그럼 널 믿을게! 널 믿어가지고 이거 밀크티 그러면! 간단! 밀크티! 한번 가보자! 아니면 어떡하지? 너무 좁아요! 근데 좁은건 괜찮은데! 높이가 좀 높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맞지? 잠깐만! 뭐야! 어! 밀크티 맞아!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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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가 붙었어! 라떼가 붙었어! 이거 다 라떼를 붙이나봐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뭔가! 라떼! 라떼를 이렇게 붙이네? 이름에? 어쨌든! 정답이야! 맞혔어! 여기 망고 자루야! 이거 망고야? 오! 이거 망고 라떼야 그럼 이거는? 라떼인진 모르겠어! 이거 가운데로 가면 되고! 자루 이거! 되게 수상하거든!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 맞는데? 왼쪽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번 데워보려고 했어! 혹시 통과될까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워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없어질 것 같다! 없어질 것 같다! 오! 오! 눈치 좀 컸어! 아! 아! 길꼴밥! 눈치 컸어요! 오! 망고! 맞다! 오! 야! 스무디네 근데! 역시 라떼는 좀 얀이었어! 라떼 아닌 거였다 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 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라떼랑 스무디 두 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흑당! 흑당? 흑당처럼 너무 연하지 않아? 이거야 말로 진짜 진정한 인절미 아니야? 왜냐면은 흑당이 진해보이지만 사실 흔들어서 섞으면 딱 이 색이거든! 아! 진짜? 뭐 꿀바미를 믿어볼게요! 왜냐면 꿀바미가 지금 시켜놨으니까! 가래떡이다! 지금 꿀바미를 시켜놨으니까! 꿀바미를 믿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흑당이 없다! 여기 써있지? 하나 더 생각해보자 우리! 하나 더! 응! 그러면은! 응! 그러면 흑당 라떼? 아니면은 밀크티?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보자! 어! 제가 카라멜 맞게 왔더라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디야 캐라멜 색깔이죠? 카라멜은 아닌 것 같지만 제약자님이 맞다니까 내가 아는 캐라멜 색깔은 저게 아닌데 이거 좀 아는가 봐! 이거는 초코야! 초코! 그런 거 아세요? 핫초코? 그냥 초코? 그냥 초코? 어! 야! 뭐야? 너무 재밌었다! 오야 뒤로 빌려 뒤로 빌려! 라디모신 라디모신! 초코라떼 초코라떼! 예스! 아 초코라떼! 예스! 오! 이게 포도다! 포도 스무디? 그니까 포도 스무디! 이것도 빌려! 이것도 빌려! 야야! 오! 난리가 났어 난리가! 조심조심. 근데 포도가 스무디가 있나? 포도 스무디는 한 번도 못 들어보긴 했거든. 나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이거 약간... 내 생각에 여기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되거든. 왜 이리로 갈까? 아니네. 여기가 여기가 가짜다! 여기가 가짜야잖아! 저기! 어디? 요 앞에 이발판 가짜라고 저거 저거. 아! 그거 가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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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야! 이리로 매달려야 돼.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큰일 났다. 길도 있었어. 뭐야 의심이 많아졌어. 사연 속 같은 함정에 걸리더니. 근데 나 처음에는 저게 진짜 처음이다.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블루베리였어. 아 블루베리였네. 맞네 맞네. 그러네. 요거는 그러면 오렌지인가? 나 이거 알았네. 누가 봐도 잘했잖아! 으이이이이! 아이고야. 야 나 피가... 네! 꿀범이 죽을 뻔했어요. 여기 힐 다 없는데 꿀범이 죽는 거 아니야 진짜? 하지 마. 여기 피 나는 거 없으니까 괜찮아. 오오오? 야 진짜 야 너무 무서워요 아니 혼자 스릴러 게임에 거기 당하면 안되는거 알지? 알지 알지 나 바보 똥게 아니거든 아니 너 그렇게 훌륭한 함정을 간파해냈으면서 여기선 왜 그렇게 당했어? 잠깐만 그래서 뭘 당했어 나? 너 여기 여기 밑에 내려가는거 아 저거 배면 안돼? 나는 딱 봐도 이상해가지고 건너 뛰었거든 여기도 이상하다 아 얘 제발 야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다시 갈게 근데 뭐가 아파? 나 피 별로 없는데 나 죽어 그러면? 어 이거 피 채워야 돼 이거 사다리 사다리 겁나 아프거든 어 알았어 피 채워 이게 뭐야 아 피를 들어 나 이거 정답 알아 이거 뭔데? 당근 케이크? 어 야 전부다 주스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당근 케이크 나오면 어떡해 진짜야 내가 봤어 아까 당근 케이크 어 알겠죠 그러면은 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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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 근데 골밤아 큰일났어 저 앞에 킬바밤에 나면 한 번에 죽는대 두려워 두려워 야야 여기 오면 안돼 골밤아! 피 달아? 이거 피 채워야돼 여기 여기 그거 아무것도 없어 어어어 채워가자 너무 사악한거 아냐 이거? 저거 힐파트겠지? 근데 저거 그냥 굳이 하지 말고 저기 힐파트 다음에 죽으니까 저 앞에 딱 안착을 하자 아 가능할까? 아 나 좀 무서운데? 여기 딱 안착! 조심조심 진짜 조심 진짜 조심하자 당근이라 그랬지? 당근! 당근 케이크 제작자의.. 생일이요? 제작자 아이디 0404야 야 야 저한테 검사 4월 4일이다 어 이거 점프도 안되네? 어 되네? 아 이거 가운데일거 같지 않아? 반전의 길 어떻게 가야되지? 가운데인가 진짜? 반전의 길인데? 내가 뛴다! 모임! 꼬맨 최고! 위해를 보고 따라가세요 이거 그거다 점프해야되 점프 한번 해야되고 여기서 또 이 힐파트가 한 방인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몰라. 혹시 몰라. 아야, 피부색 한 방 안이다. 바로 나아보여. 조심하자면서요. 야, 트로피칼 주스모디래. 트로피칼 주스모디. 야, 너 틀렸잖아. 아니야, 이건 단백케익으로 해요.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꿀밤이가 시키. 이름 뭐였지? 디저트 3구! 어, 맞아. 디저트 3구 어비 한 번 해봤는데요. 어, 왜? 디저트 3구야, 디저트 30... 디저트? 디저트? 디... 디... 디저트... 디저트 39야. 그래, 디저트 3구라고 하죠.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